이놈아 엄마만 불고 찬양이 없잖아 진짜? 하루만 약을 먹고 이놈아 응? 아유 정말 어찌 그리 먹는건 뭐 티가 많니? 풀어줘? 응? 이거 할머니 방에 가서 퐁당하고 와 응 봐서 해줄까? 응 이거 안 아프다 재밌는거다 이거 이놈아 이렇게 어? 볼래? 이렇게 됐다 이쁘지 이쁘지 어? 어? 왜 이런 소리 난다 응? 어? 어?